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아침 영인간이어서 오전 출근은 거꾸나죠. 커피 제가 완전 잘 타고요. 요리는 제가 못하는데 또 잘 먹습니다. 패턴이요? 피팅이요? 피팅 시켜보시면 놀랄 텐데. 운전이요? 운전은 제가 못하는데 제가 운동 신경이 진짜 좋아가지고 한 번에 딸 수 있는... 일주일도...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네, 좋은 하루 되세요. 방학 때 운전면허 왔다가 뭐 했냐. 좋은 거 같아요. 저... 좋아할 거 같아요. 둘, 셋이 아닌 둘 매일 그려왔던 그림이야 이건 같은 곳을 향하는 그런 사이가 돼버린 거야 우리 둘 하나 아닌 둘 매일 매일 기대했던 모습이야 이건 다른 연인들처럼 눈을 맞추고 안겨 걸어가 우리 넌 넌 너를 따라 따라 걷는 길 따라 걷는 길 따라 걷는 우리 너는 오늘따라 더 새침하게만 느껴져 발을 들으는 것도 좋고 나를 부르는 것도 좋고 나를 부르는 것도 좋고 밤을 부르는 오후 속 향도 너무 좋은 거야 그런 거야 둘 둘 하나 아닌 둘이니까 둘 하나 아닌 둘이니까 두어 두어 부르는 둘 잠을 잠을 비도 없어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게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고 별명을 부르는 것도 좋고 날 바라는 너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둘 하나 아닌 둘이니까 예 나를 들으는 것도 좋고 나를 부르는 것도 좋고 나를 부르는 것도 좋고 밤을 부르는 옷 속 향도 너무 좋은 거야 그런 거야 둘 하나 아닌 둘이니까 음 좋은 거 같아요 음 좋은 거 같아요 나 좋아할 거 같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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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할 거 같아요